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풀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도인 가족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간입니다 웃음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간증이 있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신앙을 지킨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14만 4천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단은 이 14만 4천을 실제 숫자로 주장하면서 따르는 추정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14만 4천에 들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이 표현을 관과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근데 14만 4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곳입니다 전 세대를 걸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암성한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대속해 주신 어린 양 예수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늘 합창단에 이미 입단하셨습니다 신앙 때문에 혼란과 핍박을 받았지만 찬양을 부르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도 영원토록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우리의 입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진실하게 사회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대에 입단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 찬양대에 입단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신앙과 건전한 삶을 유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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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경희 권사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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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중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Cook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홀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진리의 말씀을 읽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양의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흠 많은 저희일지라도 그 사랑으로 저희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복음이 저희를 넘어 저희가 작정한 예비교인들에게 힘있게 전해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모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할 세대로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사회의 경제 속에서 관계들이 해체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직장을 가지며 더욱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 훈련과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사랑을 통해 저희의 자녀와 청년들과 3, 40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세대들을 통해 든든하게 이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의 등불이 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함께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항존직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들이 성출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을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선택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 주신 지혜와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맡기신 양우리들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과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는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과 사랑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 성장하는 자네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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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2023년 10월 8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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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대정 나는 주를 알배라 주는 선한 목자 나는 주의 보인다 주나 남을 떠나고 주를 아는 것이라 주는 선한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는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푸른 불과 신의 가로 인도해 주는 선한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선한 꼴을 먹여주시니 주는 좋은 목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날 부르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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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반을 다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을 물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죠 2문 2문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요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요일한 법칙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3문 성경에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것 두 가지로 나눴죠 믿어야 하는 것 믿음 요구하시는 의무 의무 믿음과 의무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네 그런 유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다른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고약 성경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법칙인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주신 하나님 주신 유일한 목적인 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 믿음과 의무 이것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4에서 38문답은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에서 107문답은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4에서 38 믿음에 대한 내용 중에서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7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이 이해가 되고 다음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4, 5, 6문답을 통해서 확인하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자 그런 의미로 4, 5, 6문답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사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조금 줄여서 답을 썼는데요 답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렇지 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답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입니다 영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피조물들은 다 보고 만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만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하시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됩니다 영원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끝까지 존재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불변하시는 분이죠 환경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거나 또 무엇이 바뀌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 우리는 유한하고요 우리들은 한시적이고 급변하는 그런 인간들이 지식과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신이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감히 감히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그런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고 인간들이 우리 살고 있는 신에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인간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냈다든가 인간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지 진정한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인간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이 점을 갖고 만든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참된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참된 신이시고 우리가 믿고 성경을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육문답을 공부하겠습니다 육문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신격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가진 인격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신 신격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존재하는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셨는데 만들어진 존재들이 스스로 계신 분이 어떤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신격의 신비함에 대해서 사람의 지식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답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유일한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용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있는데 셋이 한 하나님이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을 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위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3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3위라고 해서 삼신이 아닙니다 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3위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3위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능력과 영광은 동등합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누가 우등하고 누가 열등하고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영광과 능력이 똑같은 그런데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구별과 동일입니다 구별은 됩니다 3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은 되지만 동등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능력과 영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별과 동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세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으로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들이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격이 삼위일체입니다 왜 그렇게 아는 것이지 이것들을 더 세세하게 다 풀어갖고 우리가 삼위일체 비밀을 벗겨내면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동등하거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는 장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묻으러 올라오실 때 두 가지 이래로 일어났습니다 16절 보시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시각 시각으로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본인에게 내려오시는 것들을 보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소리로 예수님께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3위가 다 등장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3위가 다 등장하는 걸로 처음 소개해 주신 것이지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세례를 받으신 성자 하나님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세례받는 이 현장에 세례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신 그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왜 3위 1채인가 3위 1채인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에 함께 사역하시는 3위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계 1장 1절 2절입니다 대추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역입니다 대추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조의 자리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게 되고요 유한복음 1장 1절 3절입니다 대추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성자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조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입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죠 그 창조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등장한 것이죠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함께 사역하시는 사미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미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도 또 구원에도 이 사미 하나님께서 사미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시고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생명을 사미일체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도 사미일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미일체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기억하면서 평생 감사하고 평생 순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신 내용인데 30절에 보시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묻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예수님께서 돌로 자신을 치려는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돌로 친다고 대답했습니다 오직 감히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것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맞으실 줄 알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이 가르쳐진 한에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은 구원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도 구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기 사역이 있으시지만 함께 사역하시고 늘 화합과 조화를 사랑으로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어떤 모임들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이해 깨지지 않습니다 그 조화 그 질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좋은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게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떨떨 뭉쳐서 각자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이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고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서로 존중해 주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그 멋진 인생들 멋진 관계들 또 멋진 공동체들 만들어가는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본받고 살게 해달라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고 말씀에 가르치는 한 믿고 또 그 사랑과 존중과 또 함께하는 동역하는 그 모습들 본받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동인의 가족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설명절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보내고 신앙과 삶의 힘을 얻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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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중 예배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 잃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만 잘 알고 믿고 살게 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용기 백배에서 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연합하시고 서로 존중하시면서 함께 사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주변에 아름다운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즐겁고 감사할 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설명절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만나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로서 또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설명절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기도하고 갔사오니 아름다운 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이 존중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는 아름다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사히 갔다 무사히 오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맘상한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명절이 신앙과 삶에 큰 힘을 얻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갈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주주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큰 사랑받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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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